안녕하세요. 제너머 감나무골 사는 우리니 휘영청 달이 밝아 오솔길 따라 오늘 밤도 그리움에 가슴 태우며 나를 찾아 오시려나 달빛에 젖어입니다. 오늘은 1974년에 발표된 윤형주 작사 작곡 김세환님의 노래 화가 났을까?입니다. 미소를 머금게 하는 노래입니다. 곧장 함께 노래하시지요. 손을 뿌리치면서 집에 가야겠다고 화를 발칵 내며 뛰어가는 모습 이건 이런 것이고 저건 저런 것이다 암만 얘기해도 전혀 듣질 않네 정말 화가 났을까? 정말 돌아졌을까? 밤새 잠 못자고 끙끙 알았는데 아마 부러질 거야 아마 돌아설 거야 밤새 잠 못자고 나를 달래보네 다신 안 만난다고 용서할 수 없다고 크게 맘 먹고 하루를 보냈는데 자꾸 보고 싶어서 정일 애가 탔었네 만나 보고 싶어서 속이 달았었네 정말 화가 났을까? 정말 돌아졌을까? 밤새 잠 못자고 끙끙 알았는데 아마 부러질 거야 아마 돌아설 거야 밤새 잠 못자고 나를 달래보네 정말 화가 났을까? 정말 돌아졌을까? 밤새 잠 못자고 끙끙 알았는데 아마 부러질 거야 아마 돌아설 거야 밤새 잠 못자고 나를 달래보네 감사합니다. 달빛의 저저였습니다. 밤새 잠 못자고 나를 달래보네